에서 에서 이식 뭐야 나 왜 죽었어 잠깐만 아 그건 따로 하는거? 아 여기에 엘링크님하고 계시네 계시긴 계시네 계시긴 계신다 아 아예 아 그니까 방을 만들고 싶은데 방을 만들려면 현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그래도 고스나리가 고인물이라서 아마 친구로 따라오는 듯 아 그래요? 뭐야 죽었어 뭐야 아 죽어 아니 왜 자꾸 죽게 만들고 나 좀 살려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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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플레이 방법 알았는데 어 총 게임이랑 똑같네 아 아니 그니까 고인물이 뛰어서 읽으셔야 돼요 고인 저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입니다 고인물 와 와 못 이기겠네 와 뭐야 나 금방 죽는데 잘하네 드림 네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괜찮은데 오징어 게임 괜찮습니다 오징어 게임 할까요 우리 아 피지컬이 안 나오네 피지컬이 안 나와 펜피치님 고아 안녕하세요 로블럭스 뉴비 고스나리 오지게 인사받습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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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녕하세요 제가 따라가서 이렇게 뒤에서 뒤에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때려주면은 하하 결국엔 내꺼지 그리고 위험해 위험해 이런것좀 해가지고 갓쏠어어면은 죽어요 네 배드워즈 배드워즈 많이 들어봤는데 배드워즈? 배드워즈? 배드워즈 많이 들어봤는데 막 이것저것 게임 할 수 있는거 그거 아닌가 그 뭐냐 저기 그 어디냐 저기 거기 있는거 그 저 오 뭐 뭐 뭐 뭐 뭐지? 갑자기 나를 왜이렇게 잘해 갑자기 너 왜이렇게 잘해 뭐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진짜 들어왔네 아 젠장 어 음 어 9등 했습니다 몇등중에 몇명중에 몇명중에 아 그래요 나 이거 업글 되는지도 모르겠어 스읍 어디로 가야돼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스나님의 클리미댑니다 유튜브도 나오시고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으헿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됐어요 친구추가 꼭 해주시구요 무슨 게임 종종 하시나요 이것자가 많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거 오늘 처음 해보는데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가지고 해봤어요 어떻게 따라가요 따라가는 것도 잘 모르겠어 삼삼 님 아이디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분인가 이건가 아 이거구만 아니 이것이 내가 자신이 있는거지 이건 내가 자신이 있는거죠 카톡 어떻게 들어가요 저기 저한테 갠톡 주시는데 지금 주시 마시고 이따 방송 끝나고 나서 주시면은 제가 어 저기 단톡 비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톡 링크는 아마 하면은 거기 뜨는걸로 들어가시면 되고 비번만 알려드리면 되거든요 당연하죠 친구추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잘가 이거 채팅은 어떻게 치는거야 나 돈이 없는데 아니요 좀만 기다리세요 더 다른 분들 들어오실거거든 자 저 따라오세요 이렇게 나가면은 어떻게 되는거야 3 4 아 여기구나 아하 여기서 치는거구나 근데 오케이 움직이는게 왜 갑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어 이상하다 왜 마음대로 움직여 나 마음대로 나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자유롭지가 않은데 한영키 아 됐다 어 아 감사합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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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영키도 이렇게 먹히는구만 자 이쪽 안으로 들어와요 일단 한번 시작해보고 재밌으면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블럭씨가 뭔가 두근두근 거리는구만 안녕하세요 코스넬입니다 팔로우와 청해인 코스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시면 코스넬에게 크림이 되구요 로블럭씨 재밌으면 로블럭씨도 공식게임으로 넣도록 할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참 그냥 자유롭게 시참하시면 되요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처음하는거라 처음하는거라 지금 어떻게 하는건지 잘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좀 더 익히면은 바로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다음번에 할 때는 제대로 익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오차없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스넬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리고스에요 맞아요 아 내가 또 생존엔 자신이 있지 제가 총게임엔 자신이 없어도 생존엔 자신이 있습니다 버려졌다구요? 안들어오셨어? 안녕 안녕 난 코스넬이라고 해 안녕 달리는건 어떻게 달려? 어 이렇게 쉬프트를 누르면 되는구만 고마워 달리는것도 달리는것도 어 난 플레이어 아하 핸피치님 오 능력자 오셨어 핸피치님 핸비치민이라는 능력자가 오셨습니다 단톡이 있으니까 단톡 들어오셔서 해주시면 되고 개인 카톡 제가 이벤트를 자주 열거든요 이벤트를 자주 열기 때문에 나 왜 경비원이야 나 이벤트를 열기 때문에 개인 카톡은 단 필요하고 디스코드 있으니까 혹시 코스네아 방송 안하는 날 심심하다 근데 혼자 하기 혼자 게임은 심심하다 그때 디스코드 같이 들어오셔서 게임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구독은 필수고요 근데 이거 어떻게 옮겨 영어로 할 수 잘 모르겠는데 나도 경비원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떤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경비원이야 경비원이야 첫 번째 게임으로 이동합니다 프론트맨님 또 뭐하는 직조냐 이거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해요 아 이거구나 오케이 됐어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거 말하면 싶어 됨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움직이만 봐라 움직이만 봐라 움직이만 봐라 자 뭐와봐 오케이 아 나는 달리는 거 하고 싶었는데 저도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관계없어요 서바이버 생존 게임 봐주는 거 없습니다 네 저 팔 움직이는 거는 괜찮은 괜찮은 건가 아 이게 초록불로 태자 들어온 거면 괜찮구나 아우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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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써지는 거 죽은 거야? 죽은 거예요? 에잇 에잇 위에 숫자로 쏘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아래 사람 쓰는 거 맞잖아 아 시체 아 뭐야 뭐 나도 이동할 수 있었잖아 뭐야 나 굳이 위에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 아 젠장 나 위에서 되게 어렵게 쌌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시체 수제 끝 자 자 고이 고이 주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진짜요? 쟤 아이디어가 많다고? 다들 소등해 다들 소등하라고 내 말 안 들어 빨리 소등하라고 소등해 얼른 자 얼른 자라고 두번째 게임을 이동하도록 하지 님들아 죽이지 마요 이게 바로 아주 아주 착한 고스나리가 게임에 중독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나리고스가 많다 이번판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친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친추 안 돼 있으신 분들은 고스란 나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오징어 게임 유행했을 때 보기 싫어서 안 봤는데 아 그래요? 모양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거 바로 총 못 쏴 그냥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안 돼요 네 여기서 그냥 원샷 트리플킬 나오겠는데 여기 일자로 하면은 어 우산 별 뭐야 근데 이거는 달 화살표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하지 긁어내면 돼요 뭘 긁어요 쿠키를 깨고 아 쿠키를 깨는 거 쿠키 그거 하고 있구나 아하 오케이 자 깨봐 깨보라고 깨보라고 시체는 내가 수습하겠어 이 사람 뭔데 돌아다녀 이 사람 뭔데 돌아다녀 엄청 빨리 했네 엄청 빨리 했네 아 진짜요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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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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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데 오 다른 사람들은 날 즐기셨지만 나는 드림인데요 아 진짜요 빨리 자라 뭐하는 거냐 얼른 자 당국인이 돼요 네 고시 고 고시나리 스트리밍 중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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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뭐 뭘 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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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보하면 안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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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한 번 한 번씩도 괜찮아 두 번씩 있으면 아니면 돼 오케이 두 번씩 있으면 안 하면 돼 됐어 그렇구만 오케이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버릇이에요 다른 다른 것도 다른 것도 열심히 홍보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빨리 도망가요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야 돼 3초 2초 1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제발 구독자 한 번 눌러줘요 제발 자 일로 와요 자 자 안녕하세요 허니군님 팔로우와 시청하는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시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종합게임 스트리머 인데요 네 이것저것 게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로블록스 한 번 해보려고 로블록스 한 번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기 개인 카톡 단체 카톡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고요 단체 카톡은 비번 필요하니까 개인 카톡으로 단체 카톡 비번 알려달라만 해주시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이따가 끝나고 나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멈춘거죠? 아우 빨리 쏘고 싶은데 아우 멈췄네 왜 멈춘거에요? 왜 왜 멈춘거에요? 다시 하면 되지 뭐 버그 오케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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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다시 다시 시 아이고 안 돼 내 프론트맨 프론트맨이 뭐예요 구독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저 친구가 다 여깄구만 역시 고시나미의 친구가 많아 오징어 게임 이거 아닌가? 이거 맞잖아 일단은 들어갔어요 좋아요 잠깐만 또 한영 근데 이거 왜 앞으로 계속 가죠? 됐다 한영 버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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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100명이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죠? 고시나리가 좀 더 유명해지면은 100명 200명 거뜬합니다 네 오케이 이제 홍보 안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왜 왜 왜 나가야 되는 거야? 이번 거 거르고 가게 그러면은 다시 다시 만든다 하시는 거죠? 이제 감 오케이 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더 들어오셔도 돼요 7명이서 하면은 되게 심심하단 말이야 다 같이 해야지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것도 재밌는 게임 가지고 와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고시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고시나리가 제일 좋아하는 건 관심 그렇다고 병자는 아닙니다 시참 언제든지 시참 가능하시고요 저기 친구 추가해서 다들 들어오셔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플레이한 영상은 풀 영상으로 유튜브로 그대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편집을 해서 좀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직 편지 실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관심과 사랑 많이 부탁드리고요 친구 추가 보냈습니다 했는데 친구 추가가 안 들어왔는데 친구 추가 수락 수락 됐어요 자 얼른 들어오세요 링크님 스킨이 중2병 같아요 고시나리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 링크님 아 물론 고시나리가 중2병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네 이외에도 직장인이에요 제 왼손에는 아직까지 흑염룡에 잠들어 있어요 아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닉네임이 나리고스 고라니가 뭔 고라니에요 고라리 같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왼손 흑염 흑염소 흑염소 흑염소라뇨 자 고시나리가 제대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고시나리인데 고라니가 별명을 붙어버려가지고 그니까요 심지어 순서도 틀렸어 고시나리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시기하리라 영원히 내가 관을 관을 짜라드리리오다 여러분들의 관을 짜드리겠습니다 친추했는데요 아 진짜요 친추했으면은 바로 친구 추가 수락해주는 게 바로 인지향정 바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해갑니다 자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디스코드 꼭 들어가셔서 같이 게임하시면은 더욱더 재밌으니까 디스코드 꼭 들어가시고요 유튜브도 꼭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개인 카톡 단톡 있으니까 이벤트 자주 여니까 개인 카톡은 필수고 단톡은 개인 카톡에다가 고시나리 단톡 들어가고 싶어요 이러면은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오늘 노블를 모르시는 거 저에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알 것 같긴 해 어 이번엔 나는 참가인원으로 모였구만 더 퍼슨 후 서바이브 스 올 음 시스 게임 윌 비 리월디드 다 머니 인 디스 빅 머니 윌 아이고 그 그가 왔다 아 이제 고시나리가 활약 상태가 안 됐나 여러분들 1등을 넘기셔야 될 겁니다 일단 1등은 제자리니까 2등부터 찾으세요 예 1등은 제거니까 2등부터 노리세요 시간 날 때 맞아요 오 아주 합리적인 분이 오셨잖아 뭐야 지금은 유튜브는 풀령샨밖에 못 올리고 있지만 언젠간 재밌게 잘라가지고 올릴 수 있는 뭔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스트리머로 보이나요 네 잘 보셨어요 맞아요 저 이기적이에요 저 이기적 맞아요 여기서는 이기적이어야 돼 내가 1등 할 거거든 흐흐흐흐흐 내가 1등 할 거거든 네 경비 하나가 없네요 좋지 내가 오히려 죽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졌으니까 들어가자 안전하게 감힙니다 빨간불로 이동하면 탈락합니다 빨간불 when it says red light stop if your movement is detected afterwards you will be eliminated reach the end within the 3-minute timer to win 응 휴 아주 좋아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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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빨리 뭐하는거야 지금 브리티니 뭐하시는거야 지금 잘가요 브리티니 브리티니 잘가요 잘가요 뭐야 이 첫판이 왜이렇게 어려운거야 왜이렇게 시체들이 많은거야 도대체 야 이 첫판에 디토리얼 같은 이 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 벌써 3명이 돌아가시다니 4명이에요 어 그러네 4명이네 엑셀 무중공자님 1등 못가 햄빛이니 저를 몰라보시는거에요 네 저를 몰라보시는거에요 저를 햄빛이니 벌써 고수냐방정 적응하시면 안되는데 들어오신지 몇분만에 적응하셨어 봐봐 나는 이 심판마저도 밟아서 밟아 밟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스트리머라고 고라니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자 얼른 수습하세요 얼른 수습하시란 말이에요 다음 게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모양대로 그 자르는건가 어떻게 자르는거지 다들 소등 자요 빨리 얼른 자요 리나수고 리 리나수고니까요 뭔소리에요 두번째 게임으로 이동합니다 얼른 이동하시죠 1등은 일단 제거니까요 뭐 2등부터 노리세요 여러분들 제 말씀 드렸습니다 시나리오 썼으니까 시나리오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은 접니다 뭔소리 이거 아니 누가 지금 고수냐리한테 고라니라고 소개해줘가지고 내가 고라리를 만들고 있어 누구에요 누구에요 단판 또 합니다 또 할거에요 하고 다른 게임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할겁니다 이거 재밌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로블러스 유입이었던거 배드워즈 해보실래요 배드워즈 많이 들어봤는데 그거 저기 어디냐 그 있지 않아요 그 뭐냐 저기 어디냐 그 뭐지 그 있잖아 그 건물 만드는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도 배드워즈 있지 않나 네 설마 나는 쉬운거 나올거에요 쉬운거 고수냐리를 따르라 제일 쉬운게 나올거다 제시보너 324번을 따르라 제일 쉬운거 나옵니다 제일 쉬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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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보단 낫다 별보단 낫다 별보단 낫다 와아 저거 완전 댕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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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캔이 제일 어렵나 자 조용히 할게요 이제 나 집중해야돼 초집중해야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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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일 쉬운거 제일 어려운거 제일 어려운거 고른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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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없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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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캔이 나 왜 이렇게 어려운게 걸릴까 아니 1등 할려면 물론 이런 어려운 것도 극복을 해야되긴 하지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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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헤헤헺 아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사악한 욕심을 지면 안 되는데 아 아니 못 이겼다 빨리 해야 되는 거네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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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엌 어 깜짝이야 야 저거 도랏 아 불편 아니 좀 빨리 할걸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자 곧씨나리 소등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온건가 그럼 난 잠깐 다른게임 좀 찾아봐도 되나요 아니 근데 우산이 너무 힘들잖아 아 생각을 해봐요 내가 제일 쉬운거 걸릴 줄 아는데 제일 어려운게 걸렸어 라이어게임 라이어게임 볼까요 이건가 근데 곧씨나리는 거짓말을 못하는데 네 어떡하지 네 아 링크 타고 가면 되요 오케이 곧씨나리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어떡해요 근데 어디있어요 아 맞는데 아니 뭐 찾았다며 따라가려고 했지 나린이의 친추전 바로 친추해드립니다 근데 친구 추가 안왔는데 안왔는데 질문 가리고 해야할 듯 아 이거는 나중에 디스코드로 같이 하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디스코드로 나중에 디스코드 들어오셔가지고 디스코드로 얘기하죠 네 디스코드로 하죠 이거는 이거 가리는거면은 내가 할 수가 없어 나 이거 원컴이거든요 원컴 방송이거든요 다른거 재밌는거 네 공포게임 공포게임 뭐있어요 공포게임 이게 친구 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잠깐 볼게요 됐다 미미믹 잠깐만요 잠깐만요 필수 삼일 와이 친구 추가 됐어요 친구 추가했습니다 친구 추가했어요 더미미믹이 뭐예요 더미믹 더 어 바로 보이네 바로 위에 있네 미미 이거 와우 공포게임이에요 이걸로 해야 돼 이거 혼자서 하는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거예요 13텐데 근데 공게임이에요 저기 잠깐 같이 할 수 있는데 한번만 해보자 한번만 해보죠 한번만 음 한번 해보도록 하지 음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공포가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인바이트 프렌드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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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이제 조금조금씩 알았어요 친구 초대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어요 좋아 안와 아무도 젠장 안오잖아 아무도 아무도 안오면은 나 다른게임 할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기 위한 게임인데 나중에 이런거는 우리 디스코드에서 같이 해요 그러면 다른거 아 그래요 좀 기다릴까요 다른게임 뭐있어요 일단은 검색만 좀 해보자 점프맷 그거 뭐라 그러지 배드워즈 배드워즈가 뭐지 그 친구 뭐냐 저기 침대 지키는거 아니에요 배드워즈 배드워즈 왜냐면은 마인크래프트에서 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맨 앞에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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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뭐 뭐야 잠깐 잠깐 아니 잠깐 잠깐 너너너넙 너너넙 너넙 왜이래 이거 자꾸 왜 혼자 이동하는거야 아니 왜 혼자 이동해 난 이동하고 싶지 않은데 됐다 된거 같다 어 QWA님 오신건가 아니구나 다른 분이구나 이 친구가 일로와요 아 전데요 오케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다 들어와요 일로와 일로와 골씨나리가 어차피 1등 할건데 골씨나리가 일단 어쨌든 1등 할거거든요 예 1등 할건데 근데 재밌다 노블넙스 나 이거 모바일로만 하는걸로여가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뭐야 왜 죽었어 골씨나리에 보면은 죽는 병이 걸렸구만 커스템으로 하시길 시참할땐 커스템 왜요 왜왜왜 왜 커스템이에요 파티 왜 더 안들어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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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나가기 할뻔했네 그게 그 코드가 있는데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당연한거 두번 물어보시면 입아픕니다 한국인손 왔다 왔다 시 일본인덱스 일본인인줄 알겠지 아 잠깐 아 한영버그 싫어 이거 ESC 한번 눌리면 풀리더라고 아 같이하려면 저를 신고추가 하신 다음에 같이하시면 됩니다 데뷔님 제발 하지마요 나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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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되는구나 초대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초대했는데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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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냈는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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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맞네 맞네 바본가 음 일단은 오랜만에 하는거랑 화이팅합시다 알겠습니다 곧 시나리가 어차피 1등 할거라서 처음하는것도 어차피 1등 할거라서 뭐야 어떻게 된거야 나 분명히 초대해서 다시 했는데 버스는 안받겠죠 아 이게 초대때문에 그러는구나 아 그냥 여기 그대로 여기 그대로 들어와요 더이상 안받겠습니다 이게 뭔가 했네 곧 시나리는 버스를 받을줄을 몰라요 예 실력으로 승부한다 여기 계신분들은 곧 시나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1대1로 개인전 해도 될거같은데 개인전 해도 될거같은데 개인전 해도 될거같은데 왜 이쪽으로 다 몰리지 초대 지금 초대한게 맞나 뭔소리에요 곧 시나리가 털릴 캐릭터인가요 예 저는 털릴 캐릭터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 근데 지금 초대를 많이 했는데 왜 다 안들으시는거야 베이컨 난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아니 지금 더 들어올수있는데 안들어오시는거같은데 다 들어오신건가 이거 이거 참 불편한데 아 초대중인데 안받으시는거에요 그렇죠 제가 지금 초대를 하는거니까 더 들어오실분 한번 더 초대해보고 안들어오실거면 이제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내가 시작하는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가요 배드워즈로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고시나리 뭐 아니 아니 아 이러지마 나한테 초대하지 말란 말이야 모르고 눌러버리잖아 힝 이러면 다시 초대해야되잖아요 흑흑흑흑흑 헷갈린단 말이야 도르마무 도르마무 하지만 한번 게임하기 위해서 고시나리는 인내하고 또 인내한다 얼른 들어와요 얼른 들어와요 이거 디스코드로 같이 게임하기 되게 재밌겠다 진짜 이거 디스코드로 게임하기 되게 재밌겠는데 4분 남았당 이런 자 나중에 만약 뒤가 궁금하시다면 고시나리 유튜브 꼭 구독해주세요 초대 좀 이제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커스터미어니 30대 30 갑시다 뭔소리에요 스크롤? 일반 듀오 아니 어떻게 하는건데 내가 방장이 되면 곤란하다니까 그래서 방장을 넘겨주는 건 없나? 플레이 오케이 그 다음에 플레이 커스텀 아하 그렇군 오 듀오 듀오 듀오가 어딨어? 아 여기 밑에 내려면 되는구나 배드워즈 듀오 하면 되는거죠? 배드워즈 듀오 맞죠? 배드워즈 듀오 이거는 맵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매치 생성 감사합니다 역시 잘 알려주시니까 고시나리가 적응이 금방 되는구만 그 다음 지금 매치 생성을 했는데 매치 생성이 안될까? 근데 나 이거 처음 해봐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 괜찮겠어요? 왜 안 움직여지? 나 왜 안 움직여져? 뭐야 내가 제일 허접하잖아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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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바꿔요 어 핑크 그렇군 팀을 골라야 되는 거구만 오케이 이해했어 어차피 제가 1등 할 거니까 더러운데 다 비켜요 다 비켜요 다 비키라고 다 비키라고 제가 제가 1등 할 겁니다 먹을 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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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한 고시나리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6명 하니까 그래요 아 그렇군요 더 안 할 거죠? 시작 매치 시작합니다 스타트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줘봐 이거 그거네 맞네 그거네 저기 마인크래프트랑 똑같은 거네 딱 보여줘봐요 안녕 안녕 I'm new here name's 에디 thank you for coming if you like my broadcast please subscribe to my youtube channel thank you 아하 그렇군 저 왜 관전이 관전이에요? 왜? 같이 골랐잖아 팀 골랐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야 뭘 어디서 사는 거야 어디서 사는 겁니까? 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아이템 상점 아이템 상점 아이템 상점 아이구 자꾸 ESC를 누르게 되네요 나만 버려져 왜 근데 왜 버려지는 거야 도대체 sorry for making your switch languages 아 오케이 저기 유튜브 저기 링크 좀 남겨주시겠어요 매니저분들 계시면은 마인크래프트랑 똑같다고 봐야겠네 근데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땡큐 팔로잉 땡큐 아임 곧스나리 이 프로그램을 좋아한다면 유튜브 채널에 구독해주세요 땡큐 아 다이아 길 막혔 아 그래요 이거 처음 해봤을 잘 모르겠어 하이 러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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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 뉴비 이 게임은 첫번째 러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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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이제부터는 뭐 오코오코 아 아 젠장 어디다 버린거야 오오 저게 가디는구나 오 저게 가디는구나 러블럭스 에임러 드리프 러블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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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끝나고 können â ford 丘 れ 하이! 한국어로 말하는거야? 무슨 말하는거야? 아! 저는 한국어! 한국어로 알고있어? 한국어로 알고있어? 오우 맞을뻔 했다.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뒤에서 때릴 줄이야! 우와! 방어공구 왜 이렇게 좋아! 우와 난 되게 허접한 거 들고 있었네. 일본어! 예스! 영어! 무슨 말하는거야?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와 되게 허접한 거 들고 있었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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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된거야? 우리 끝났어? 됐지니! 뭐하는거에요! 고시나리! 이게 막장이나 할게 없음. 그렇구만. 야 근데 다들 좋은 아이템 들고 계신다. 하이! 하이! 웰컴 투 마이브로캐스트! 웰아이 프롬! 아임 프롬 코리안! 힘빨이 심함! 그러니까 난 오늘 처음하는데 어? 1등을 좀 넘겨주지! 1등 안 넘겨주고 이런 나쁜! 나쁜! 시청자분들! 나도 1일 찬데! 저도 1일 찬데! 봐주시지! 봐주시면 사셔야지! 저 구경이에요! 살려줘! 살려줘! 아니 무슨 게임을 하든 난 구경만 하네! 자 배워! 나중에 하고 넘기고 다음 게임! 흐흐흐! 자 기다려봐요! 그래 누가 이기는지 보고 가야죠! 어떻게 하는지 한번 구경도 좀 해보고 구경하면서 좀 보게! QWR님은 가만히 계시네! 일부러 가만히 계시는건가? 아 끝난거에요? 아직 안끝났는데? 데빌님 화이팅! 엘링크님 화이팅! 10시 무슨... 10시 무슨... 10시 의미 없는데? 저한테 의미 없어요! 10시! 저는 11시 반까지... 9시부터 11시 반까지 하는 스트리머구요! 다양한 게임을 진행하는 종합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성장하는 고스네리가 되도록 노력할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물론 게임을 잘하진 못해요! 네! 말씀하세요! 휴운님 고아 안녕하세요! 하하하하하하 게임한 기억... 게임한 기억이 없네! 검은콩님은 왜 게임을 못하지? 같이 있었는데 왜...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왜 게임을 못하시지? 9시에서 10시 30분이 진짜 학원 끝나고 즐기는거네요! 새 톡방을 찾으러 왔는데... 아 진짜요? 나중에... 곧씨나리... 네! 곧씨나리! 방송 끝나고 나서 개인톡을 알려주시면 제가 비번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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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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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근데! 보면은 보고 보고 배울게 있나? 보고 배울게 있나? 지참에 성공 못한 이유가 채팅을 안 치는게 아니었을까요 그렇진 않을텐데 근데 하는데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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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보고 조금만 더 보고 아니 왜냐면은 제가 다른 게임을 또 진행하면은 이분들 또 중간에 중단하고 나가야 되잖아 그니까 좀 우와 이거 점프가 왜이렇게 우와 되게 멋있는데 지금 방금 완전 고인문네 우와 우와 스파이더맨이다 인생은 실전이야던데 실전에서도 맞고 현실에서도 맞고 야 일단은 저기 시간나가지고 여러분 저기 단톡 비번 알려드렸습니다 저한테 개인톡 주신 분들 야 멋있다 그렇구나 저 갈고리가 그거구나 나 근데 이거 와 OMR 카드 가지고 가면은 할인해주는거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네 아쉽게도 그런건 없습니다 뭐야 야 이 사람 되게 잔다 이분 글씨 그청 글씨 그청 안 돼요 그 단톡 제가 공유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공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아 저기 안 돼 지금 여기서 못 알려주니까 우와 되게 잘한다 저한테 갠톡을 줘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오셨죠 야 제가 이분하고 했었으면 무조건 이겼겠네 야 날라다니는데 이 사람은 카톡 자 카톡을 이따 주세요 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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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예 이거 말고 딴거 없어요 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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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거 배드워즈 말고 다른것도 재밌는거 배드워즈 말고 아 아 이게 내가 플레이한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긴 하는구나 대시런 대시런 어 이름부터 마음에 드는데 대시런 카톡 자 저기 카톡 이따 주께요 카톡 이따 주께요 이따 끝나고 나서 주께요 예 이거 지금 제 원컴이어가지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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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내가 플레이하는게 아니구나 로비로 돌아갑니다 일단은 저한테 저 뉴미 달라매요 어? 뭐 달라 갠톡 좀 좀 이따 보면 안될까요? 자 일단은 갠톡 주신 분들 알려드릴게요 기다려봐요 으? 뭐예요 저는 개림이 아닌데요 에무장오시님 저는 우개림님이 아니에요 안되겠죠 이거 개시메시 안 알려줄래 흐헤헤헤헤헤헤헤헤 이거 갓속 사이즈는 못하나? 엄지님 팬이 홍보하면 안된다면서 엄지님도 어엿한 스티머시라고 이거 어떻게 같이 시작하는거야 어떻게 같이 근데 어떻게 시작하는거야 알려주세요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 난 티켓이 없잖아 아 58래프터 시작은 어디서 하는거에요 장비 이런거 필요없어 난 그냥 장비없이 시작한다 근데 어떻게 시작해요 버그인것같아요 나갔다 들어올게요 데스런 서버를 어 깜짝이야 서버를 어떻게 정하는거야 도대체 이거 한번 같이하기 되게 힘드네 재밌긴 한데 이건 뭐에요 이 표시는 모르겠다 자 저기 카톡 이따주세요 이따 지금 방송중이여가지고 카톡 드시면 안돼요 당신은 죽고 킬러에게 보이지 않는 것 참고로 고스나리 실력이 이정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면 안되는데 룰러 로비로 돌아가려고 제가 이렇게 떨어진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비로 갈려고 일부러 죽은거에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안보여 전체보기 아이디가 바뀌었나요? 암호가 참 어렵네요 진짜요? 원리님 아이디가 어떻게 돼? 대찌님 따라갈래요 우리는 참가 아 데빌님이예요? 아 진짜요? 어째 왜 누구든 따라가도 다 그대로 있겠지 뭐 이거 자꾸 뭔 뭔 소리야? 드디어 소리 안들리게 됐다 아니 고스나리도 지나갔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에요? 떨어지는데? 아하 고스나리 아직도 살았어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 고스나리의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어요 유튜브 구독하고 싶어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풀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오늘부터 조금씩 조금씩 다시 올릴겁니다 아 내일부터구나 이분 많이 봤는데 어디다 둘거에요? 여기다 더 여기다 아 뭐야 당연히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한 뉴비 고스나리 오지게 인사받습니다 시작됐구만 그치 시작됐어요 3,2,1 렛츠가오 렛츠가오 컴온 렛츠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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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를 따르라 그치 떨어질 줄 알았어 내가 떨어질 줄 알았지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네? 아아 그렇구만 저거 터진다에 한피오버 하하하하하하하하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두 번 죽지 않아요 맞죠? 전 두 번 죽지 않는다 그랬죠? 저는 불사신 고스나리 불사신 오 죽을 뻔했다 자 고스나리 불사신 체크포인트 리치 가시죠 와 이거 디코로 같이 하면 되게 재밌겠다 디코로 아 뭐야 뭐야 다리가 왜 저렇게 되어있는거야 아 유령 아 유령된거에요 저? 저 유령된거라구요? 그러네? 아 그렇구만 어쩐지 자 다음판에는 1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코로 하실 해볼까요? 디코 게임방 들어오세요 디코 들어가신분은 디코 게임방 들어오세요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 이렇게 하고 내가 오늘 이거 처음 해가지고 디코 게임방 들어오세요 어 깜짝이야 디코 게임방으로 들어오세요 디코에 노래방 있고 게임방 있고 채팅방 있어요 난 디코 없는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딨어요 어딨어요 이렇게 풀이가 커서 끓이는지 고발수보 변나트리 고발수보 변나트리 고발수보 변나트리 고발수보 변나트리 어 방어의 정제 제가 깨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지가 하겠어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실력을 숨겨왔던 거래 심순진이라는 어 뭐야 단어가 단어가 심순진 심순진은 뭔지 알겠어요? 가시죠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컴온 렛츠고 렛츠고 렛츠 고 어 뭐야 아 폭탄을 바로 때리는 게 어딨어 나빴네 더런 엄지님이 주작해요 주작 주작 엄지님 또 1등 하신 아 1등이 아니고 1등이 아니지 엄지님은 1등 하시면 안되지 롤츠고 롤츠고 나 이거 나 이거 등에 등 악세사리 중에 아 진짜 딴 건 쌍 살 건 날개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금강님 이거 끝나고 나서 바로 친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다 재밌는데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죽는 거야? 그니까요 폭탄 맞아서 죽으신 거예요 시작에 엄지님이 한 번도 안 맞추고 혹시 어드바이스를 목소리로 드리니까 더 좋네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이럴 때는 왜 또 그 배경 음악 그 시끄러운 배경 음악이 안 들리는 거야 베럭 대찌님 팬이에요 아 제 팬이 이렇게 또 많았군요 맞아요 스트리머 조차도 팬으로 만들어 보이는 고스나리 아니 고스나리 대찌님의 실력 실력 아 제가 좀 매력이 넘치죠? 좀 분해 넘치네요 근데 이거 먹으면 나중에 내가 먹은 걸로 되나요? 네, 코인 먹으면 먹은 걸로 인정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차라리 맞춰? 이게 바로 고박소래 고시나리의 피지컬 아 잠깐 방금 말하신 목소리 잘 들리다 오케이, 렛 게임 종료! 오케이, 레벨 업! 예스! 고주카나 얻었고 코인 12개 얻었습니다 잠깐 일단은 GMC7님 목소리가 살짝 화장실에 있는 목소리 누가요? 저기 GMC7님 아... 불편한 건 아니에요 대체 불편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안 들리시나요? 아니 그냥 폐헌님 목소리만 어느새 무시하는 것 같은 각진 보면 그래요 아니 목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일단 벽이 형만 껐어요 저 선도 좀 키워주세요 뒤에 목소리 괜찮나요? 네 좀 잘 들려요 잘 들리는데 일단 듣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크레이지 혀! 크레이지 아일랜드 크레이지 아일랜드 나 할 줄 모르는데 웰컴 고시나리 따라오세요 고시나리 따라오시면 돼요 대체님 못하시면 고시나리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고시나리 따라오시면 돼요 이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자... 저 이 척바닥을 죽었네 뭐지 저 상호? 아 진짜... 고시만 죽었어... 나만 죽었네 와... 나만 죽었네 여러분 전 고수 죽였으니까 만족합니다 네... 파이팅 하세요 고수님 제 목소리 좀 키워주세요 몰라요 저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진짜 무시하는 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나리님 나리님 뭐야 못생겼어 제 목소리가 들려요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저기 세원님이 목소리 좀 키워달래요 근데 제가 지금 10세트 키울 수는 없고 끝나고 나서 키워드릴게요 아 엄지님 왜 안 죽으세요 엄지님이 된 곳이었네 엄지님 못하는 게 뭐예요 혹시 엄지님이 여기서 레벨 가장 높아요 다 잘하잖아 맞아요 맞아요 왜요? 쉿 쉿 엄지님 어... 눈 팍팍팍팍팍 저분이 데빈거든요 D.V.I.L이라는 능냄임인데 58렙이에요 와... 오케이 오케이 드론 잘가요 뭐야 이건 뭐길래 그런 거야? 뭐길래 죽은 거예요? 뭐길래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 그... 뭐... 그 보라색... 보라색... 압벽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다 같이 죽은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한테 여기 있던 맵 다 깼는데 그래도 옛날이다 이제 이걸... 이걸 한... 6년 전에... 해본 맵 아 이게 빠져주는구나 아... 아... 캐리비안의 해적이랑 콜라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캐리비안의 해적 가고요? 로블럭스가 언제 첫 게임이에요 근데? 로블럭스 되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네 보신 날이 방송이야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별로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그냥 TMI에 좀 알려드렸습니다 나린님 방송보다 더 오래됐을걸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lkohol 부러운데에해 자 디코드로 왔다고해서 재방 속 나가시금만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가시는군요 University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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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gen 지금은, 잘 들려요. 여러분들 화장실 소리 그거 안 들리시나요? 뛰어! 뛰는 거야! 뛰어! 그치, 이거지. 아, 여기까지 하러 남아야 되는데. 와, 어떻게 초반에 상호한테 죽냐. 상호한테 죽냐, 어떻게 해. 상호한테 죽냐, 어떻게 해. 그러니까 한 명을 확실히만 적어가면 한 명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한 명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이건 뭐길래. 아, 이게 여기까지 오면 끝난 거구나. 끝났다. 깬 거구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곧 시나리 팬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없는 거 같아요. 팬 팬 팬. 튀어그, 튀어그. 저 튕겨. 이런 엄청난 컴을 가지고 계신구만. 화요인님도 지금 애니악이라는 저기 그 뭐냐. 진공간 컴퓨터로 지금 노블럭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검콩님 죽이고 나리님 죽인 것을 만족합니다. 어허, 검콩님까지 죽이시다니. 감히 제 시청자를 건드려요. 용서할 수 없다. 정의의 이름으로 제가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어허, 근데 에비뉴은 나도 모르는 거 같아요. 정의의 이름으로 제가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어허, 무슨니? 엄청난 도망친다. 암 들리니? 들려요. 들려요. 얼마, 얼마나 있다가요? 네? 얼마나 있다가요. Says well 제인이싱 7님도.. 빌라asm이 준비됐다 3 2 1 엇 엇 지금 저에요 KW зем 저 호박검 들고 지금 개는 밀어버릴게 없나 이렇게? 밀어! 밀어! 와 왜 죽은거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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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러운데 죽은게 이거 어렵다 이건 어렵다 가면 안돼 가면 안돼 지금 보고있음 보고있음 저거 보고있다고 말했잖아요 가면 안된다고 이렇게 쉬운거를 이렇게 쉬운거를 지금까지 못갔다니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무빙도 예사롭지 않죠 이거 펍을 당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골치 나리니까 펍을 당하는거야 거의 죽었음을 더 더 키워두세요 체크포인트 리치 아 죽었어 잠시만 더 더 죽으면 돼요 봤어 나무에 잡히셨네요 체크포인트 리치 자 빨리 돌아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나물 끼었는데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죽어요 아 진짜요? 어? 엄지님 죽었다 이런 엄지님 체크포인트 리치 사운드 좀 키워줘 보신단이랑 비빌 수 있는 유일한 참석을 할 수가 있구만 바다가 죽었네 거무콩이 살게 싫어하네 어 뭐야 아 보이지않네 죽었으면 사운드 좀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까보 버그로 껴있는데 버그로 안죽었는데요 버그로 안죽었는데요 아이 GM님 이거에요 GM님이 이사람이에요 네 저 아까 아까 그 나무숄기에 그 저 네 보유호야 WL님 여기 계시고 지금 이거 91레비님이죠 네 네 그 전대 지금 버그로 아 이거 끝났으니까 이렇게 빨라지는거구나 네 목소리 안들릴까요 혹시 목소리 잘 들려요 지금 네 네 봐야겠다 아 나리님 왜요 해픽 미니게임즈는 어때요 네 해픽 미니게임즈 그게 뭐에요 이거 VIP방이었나 그 2세트들 예 지금 여기 나무에 끼어 찍으신 분 나무에 끼었는데 누가 따라갈테니까 방 그 뭐 해가지고 해요 따라갈게요 님이 나가는게 방법일거 같은데 나가는거요 네 나갔다 들어와요 차라리 저 테스트 겸 빠밤 방이 꽉 찼는데 그 링크님이었나 링크님이 아 제가 만들었어요 VIP만 갖고 계신걸라는데 네팅미리게임 라이어게임 네 라이어게임 기다려 들어갈게요 네 고스님 네 목소리 좀 키워달라고요 아니 지금 키울 수가 없다고요 제가 이거 키우면은 그 게임을 나가야되는데 그러면 안돼요 그 그 본인이 키우세요 본인이 그 최대에요 지금 어 지금 100%에요 최대 8명이 안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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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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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거 뭐 있어요 애초에 최대인게임이 8명 이상인게 노가다게임 밖에 없을텐데 에픽 미니게임 사람 많이 할수있는거 웬만하면 노가다게임인데 아 그렇구나 에픽 미니게임들 몇명까지 할수있더라 그거 그 다인서버가면 되게 많이 할수있는걸로 어 귀멸의 영혼은 뭐야 근데 얘가 살이 좀 쪘다 그거 하지마요 하지마요 거의 12명까지 가능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어차피 사랑하나 에픽 미니게임즈 12명까지 가능해요 열 11명이니까 운노 운노있다 젠가에요 젠가 젠가해도 됨 젠가사람 많이 할수있으니까 펍지 지금 들어갔는데 어 그러면 태안님사람입니다 태안님 태안님의 아이디가 어떻게되요 태안님이랑 신주 안되게신분들을 보여요 카이주 파라다이스 이건가요 아뇨아뇨 저 그 안경쓰고 노란머리에 안경쓴거 P-A-R-T 와이어 0-4-1-3 아 이거 근데 뭐 아직 아무것도 안들어가야계신대 들어갔는데요 세워버치 해봐요 세워버치 해봐요 세워버치 해봐요 세워버치 해봐요 기가 утро기시작하니 떨어지지 말고 살아남을 겨우 세워버치 해봐요 이렇게 됐다 아 이거는 고스네리가 1등 하겠네 뭐 딱 봐도 고스네리가 1등이지 아 이거 고스네리가 만들어 이거 VIP정화 무료에요 고스네리가 1등이네 손님이 마시는게 나을거에요 여보세요 여기 손님 아 갉으면 안되요 이거 아 아 누나 이거 떨어진다 나는 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 고스님 네 이거 고스님이 벽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엄지님이 죽었다 안돼 근데 참가할 권한이 없다고 해가지고 엄지님이 혹시 사상가 사상가입니까? 친구여야 되는데 지금 친구밖에 못 들어오니까 지금 고스님이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고스님 친구도 안되고 회원님 친구만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나가서 고스님이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일단 나가봐요 일단 나가가지고 저 아이고 아이고 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가서 나가서 아니 그 러핑 미니게임즈 누른 다음에 아니 그 플레이 버튼 말고 플레이 버튼 말고 아 플레이 버튼 말고? 아니 플레이 버튼 말고요 플레이 안 눌렀어요 그래서 플레이 누르고 저 다시 나가요? 나다다다다다 아무래도 고바스부가 아주 화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눌러가지고 그 휠 당기면 서버라는 게 밑으로 내려봐요 밑으로 내려가 기다려봐요 다시 고바스부 이걸 처음 해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 아 거기 거기에 서버 서버라고 있는 거 누르세요 서버 서버 배지 밑에 서버 그룹 위에 서버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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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요 거기서 비공개 서버 만들기 비공개 서버 만들기 비공개 서버 만들기 오른쪽 위에 비공개 서버 만들기 오른쪽 위에 네 그거요 아무거나 쳐요 이름 예 아 지니어스가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아 진짜 만들었나? 만들었으면 만들었으면 아니면 설정에서 속성이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들어올 수 있는 거 안 만들었어요 지금 나가셨어요 다시 다시 비공개 서버 만들기가 지금 활성공 안 되있는데 만든 거 아닌가? 만들었네 아니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그 오른쪽 위에 점점점 떠있는 거 아니 아 아니다 이게 바로 고바스고 아니 뭔지를 알아야죠 뭔지 알아야죠 말을 안 듣고 그냥 막 하고 있잖아 서버 들어가요 네 거기서 비공개 서버 만들기 오른쪽 위에 점점점 보여요? 오른쪽 위에 점점점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말 안 들으면서 왜 자꾸 아 잠깐만요 다시 서버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건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 아니 아니 왜 들어갔는데 왜 들어갔는데 오른쪽 위에 점점점 네 그거요 구성 구성? 물론 예 거기서 친구 허용 누르면 될 텐데 어 됐다 허용된 친구 눌러요 허용된 친구 누르면 되고 네 그럼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세요 들어가세요 서울링크 복사해가지고 저거 초대할 수 있어요 네 들어가요 됐어요? 이제 된거에요? 네 아니 저렇게 하면 된거에요 오케이 기다리겠습니다 한판 하기 왜 이렇게 힘들어 이거 그 나린님이 고바스보라서 그래요 원래 10표면 만들 수 있는 건데 나 이거 디스코드 끌까? 네 왜요 디스코드 얘기하면 50% 이상이 다 고바스로인데 네 말로 흔수 받으셔서 그런거에요? 지코 꺼요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그 나린님 지금 땅 서버 들어갔어요 지금 나린님 가스 땅 서버 들어갔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잘 들어갔어요 나 잘 들어갔는데 전 제꺼 들어갔어요 나린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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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다 다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아 제가 다 들어와요 빨리 난 잘 됐는데 왜 내가 왜 고바스로인데 난 잘 만들었는데 그 나린님이 못하셨을 그 디코가 없었으면 못하셨을 거라고 근데 이거 소리 어떻게 끄지? 근데 이거 사람 너무 많은데? 사람 최대 12명까지 있어 네 그 라지 서버 가면은 더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12명 넘게 10명 넘는대요 지금 12명 넘게 해야되는데 근데 지금 게임 플레이어님 총판이나 이기셨지? 오 터질뻔 있다 아 나 이거 되게 싫은데 지금 소리가 이게 소리가 왜 들리는거에요? 이거 데티님이야 데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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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거에요 데티님 잡은 제거 아 잡은 제거요? 잠시만요 아 켜져 있는데 데티님 전 안 들려요 이제 데티님 울리는거 안 들리는데 벌써 죽으신 분이 계신단 말이야? 아 왜? 이거 못 봐야된 너무 힘듭니다 잘하죠 데티님 잘하죠 데티님 모바이든 힘들어요 저건 제가 뭘 피하는건 되게 잘해 뭐야 뒤에 누가 오고 있어 뒤에 뒤에 그게 없는지가 안보여 끝 거리 거리 이걸나리가 꽤네 무시나리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됩니다 근데 이 소리 어떻게 꺼? 그 옆에 설정에 음악 볼륨이랑 그 톱니바퀴 그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틀어가지고 톱니바퀴가 안보이는데 아 있다 고셀컬렉션 볼륨이랑 있는데 그거 왼쪽으로 싹 하면 안 나와요 음악 볼륨이 아니고 지금 띵띵띵 그 소리 때문에 좀 거슬러 쏘는거에요 안 돼 저 팀 됐어 이거는 뭐하는거지? 이거 이거 올라가서 다음에 저거 오브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데티님이랑 같은 팀에 있었는데 아니 진짜 아니요 저 뉴비라서 잘 못해요 이런거 와 500판 뉴비라니 대박이다 아니 근데 저 이거 옛날이라가지고 저도 옛날이에요 와 안 올라가죠 안 올라가죠 이걸 못 올라간다고요 이거를? 아이 참 고셀컬렉한테 다시 배워야겠네 이거 아 당신한테 나이테 괜찮은데 아 블루구나 자 자 근데 어디로 가야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안돼 아 안돼 오 저거 저거 떨어질 뻔했다 떨어질 뻔했다 떨어질 뻔했어 야 이거 그거네 그거랑 똑같다 그 뭐냐 그 있잖아요 그 올라가는거 그 저 그 뭐랄지 그 타워해? 타워해 타워해 아우 나 이 소리 진짜 듣기 싫다 이거 띵띵띵 소리 나는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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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류날 때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그럼 저는 나린이 컴퓨터의 문제인 것 같은데 빨간색품 먹어야 되는 거에요? 아 진짜 이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맞아 이거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나이스 뭐야 아이고 아 졌네? 끝났구만 못 들어갔어 전 욕가 잘 못해요 저 DB에요 DB 하던 거 다 까놓았어요 그리고 모바일 유도였어가지고 어 근데 언제 안 들린다 됐다 이제 안 들린다 아 됐다 저 윈도우 버튼 한 번 누르시면은 어 이거 재밌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 뭐 그냥 싸우는 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또 제가 1등 하겠네요 죄송합니다 미리 죄송합니다 제가 1등 할 거 같으니까 아 이거 팀 게임이에요 팀 게임 팀 게임 다른 팀 누구죠? 이거 제어판 눌러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아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전 모르겠는데 이거 클릭해가지고 그 빨간색은 저거 그 못된 거고 초록색 그 딱 맞게 하는 거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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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벌력을 벌력을 다해서 어? 아 안돼 레드팀이 내가 이긴 거예요? 오오 레드팀이 이겼다 난 두 팀이었죠 골씨가 이긴 거 맞아요? 아니요 졌어요 졌어요? 젠장 에드가 빨리 파악만 했으면 제가 이겼는데 아쉽다 안돼 네 자 다음 게임은 어? 어? 쟤도 스냅치 하는 거 뭐야? 이거 뭐 피하는 거 같은데? 피하는 거? 이거 피하는 거? 이거 왜 피하는 거?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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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는 거 뭔데요? 뭔데요? 그러면 진짜 쉬울 텐데 아니네 바비 아 아 발톱을 조정한 납치 납치되지 않도록 느낌 납치 어떻게 하는 거지 저기 저기 크림 나리님 잡아가요 호랑 Aí 도망가 어 루이는 포기한다 포기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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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한다 도망가 요 하린이 잡아가요 나리님이 그 응 말라 나린님 가다. 나린님 가다. 나린님 나린님 나린님. 뭐 이거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테이버를 이렇게 농락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우리끼리 이러면.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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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안 잡혔다!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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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봐. 잡아봐. 네 잡아봐요. 잡아봐요. 못 잡죠? 네 못 잡죠? 이게 바로 골스나리의 스킬. 멜탈출. 멜탈출 돼가지고. 멜탈출은 아니고. 멜탈출은 아니고. 이거. 서명공을라도 켜드려야 되나? 아닌가? 필요 없나? 탈출해봐요. 나무배기시야. 이건 나무배는 건가? 이거 쉬워요. 나무만 주고장창. 배면 돼요. 골스님이랑 다른 팀 제발. 아주 좋습니다. 싸움풀. 와 레벨님 보임물이네. 나무는 어떻게 배는 거야? 어 빨간 팀 누구예요? 아 코스나리님이네. 저요. 네 일단 졌어요. 화이팅. 아 파란 걸 배면 되는구만. 좋아. 아니구나 빨간 걸 배는 거야? 나무배요 나무. 나무배요 나무배요 나무배요. 저기 혼돈의 소리가 들린다. 아 근데 어떻게 배? 어떻게 배? 그냥 그냥 클릭하면 돼요. 그냥 클릭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다 붙여가지고요. 오케이 하나 쓰러뜨렸고. 아 지금 배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배고 있는 게 맞는 거구나. 근데 배는 신흥이 안 돼가지고. 뒤에 많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저거. 달려 달려 달려.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끝. 아 뭐해요. 뭐해요. 여기 조스님이랑. 장훈 일상 잘했어요 우리. 빨간 티 잘했어요. 블루팀 이겼다. 블루팀 이기서 잘했어요. 안 돼. 빨리 다음 게임. 다음 게임 뭐야. 언덕의 왕 이건 뭐야. 이거 싸우는 거야. 그 망치로 내보내는 거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초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초 올라가지 못하게 다른 팀들.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뺏는 거. 날리는 거. 이번엔 조스님과 다른 팀 제발. 아 제발 진짜. 자 우리 팀에 누가 있죠. 저요. 아 나린님이 없네. 아 나린님이 없다. 나린님이 없네요. 나린님이 없네요. 나린님 없네요. 올라가. 고시나리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군. 자 오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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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오암. 오암. 대회 팀이네요. 갑시다. 갑시다. 뭐야 뭐야. 나 때렸는데. 올라가. 바란 팀 화이팅. 요 깁 발사기 좋아 떨려? 난 계산 쪽이라 제가 한 사람 전남 마크 할게요 난 때렸는데 왜 안돼 아 이거 그거네 나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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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왜 죽고 있는거야 나 지금 머리 박혀가지고 뭐하고 있는거지 고시나리만 패로 오시는 분 있는데 네 보내 보내 폐원님 보내 나리님 잡아 나리님 나리님 잡아 안돼 이겼다 맞죠 이게 고시나리의 실력입니다 지금까지 안 보여드린거에요 팀원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맞아요 팀원들이 너무 잘하시더라구요 맞아요 나리님 이게 바로 고시나리의 진정한 실력입니다 여러분 나리님 위에서 본적이 없는데 요거는 진짜 그건데 요거는 진짜 실력인데 실력! 실력이 느셨어 감사합니다 여기가 진짜 실력이에요 나리님 우선 죄송합니다 제가 1등을 해야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1등은 제껍니다 일단은 이러네 나리님은 골제실 각이에요 지금 장애물 장애물 아씨 잠깐만 아이고 저는 척 받으러 딸락했습니다 아유 벌써요? 아 이런 고시나리랑 같은 고시나리랑 같은 향기가 나네요 이제 천하겠지 이제 천천천천천천 이러겠지 이제 아 젠장 죽었어 죽었다 아 괜찮아 대찌님보다 늦게 죽었다는걸로 둘이 역시 똑같아 아 나리님보다 늦게 죽었네요 아 아 도착 여기 어디야 아 그래 기분이 좋네 아싸 1등 솔직히 나정도면 뉴비지 아 맞다 나리님 따라와보세요 오우 아싸 도착 어이 나리 따라와라 나리 어쭈 때리지마 스트리머라구요 이래 봬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도 저 스트리머에요 여러분 아이고 저도 가끔가다 제가 시청자로 오해를 하곤하지만 저 스트리머에요 게임 시작하고 구경한게 더 많긴하지만 그래도 저 스트리머라구요 겜모타는 겜모스 아 겜모타는 종겜스 나는 가끔가다 헷갈려 내가 시청자 시청자인지 시청자인지 아 이거 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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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겜 이거 운빨 망겜? 볼수냐는 또 운이 하나 좋지 운 하나는 좋지 우선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가 있는거부터 우선 운빨 망겜이란거 알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는건데요? 그 에메랄드 캐야돼요 여기서 진짜 하나 3개 숨겨져있어 네 기운님 오지마요 오지마요 진짜로 오지마요 마인크래터 그 자체 여기 샀다 아 뭐? 뭐야 나 바로 찾아왔는데? 아 부럽다 아닌데 뭐야 게임에다 뭐야 벌써? 아 운빨이잖아요 왕눈 했어요 아니 왕눈 안했는데 왕눈 또 무슨 게임이에요 야 나 운빨은 좋다 운은 좋아 운빨 망겜 진짜 아니 저 그냥요 앞으로 3칸 캔에다 나왔어요 와 진짜 운빨 망겜 운빨 망겜 젤다? 어 이건 뭐지 아니요 젤다 안했죠 아직 저 조정하는거 같은데 어 이건 피하기다 피하기 한 명이 조정하는거 같은데 이거 그 순막꼭질 순막꼭질 아니 이거 그거에요 이거 그 블럭 순막꼭질 같은거라 생각하는데요 아 순막꼭질이구나 아아 이거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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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은걸로 해야지 숨기 편한데 어 나리님 뒤에 따라가는 나무 근데 어떻게 따라해요 어 뭐야 이사람 야 대로 뭐야 뭐야 안 맞아 야 아니 어떻게 따라하는지 알아야지 뭐야 언제쯤 하는거야 야 왜 안죽어 언제쯤인지 몰렸어 아니 죽었네 아 잡혔어 아 이거 야 어 야 왜 사람 뭐야 왜 사람은 안죽어 물건은 죽어 어떻게 어떻게 숨는지 알아야지 그 클릭하시면은 숨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젠장 이제 알았는데 끝났어 하핰 나리님 따라와보세요 왜요 왜요 제가 왜 따라가야 되죠 이 이유 이 이유 이 이유 여러분 여러분 컵입니다 QW 이하님이 지금 되게 쫓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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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못 그네요 아니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네 들어가보세요 내가 먼저 학급 학급 이 이유 여러분 이거 없던 이거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이거 했나 이거 업적이라니까요? 사실 저 나무는 저 였답니다. 와우 과연 이번엔 물팀 게임일까? 이번엔 약간 탈출하는 게임같은걸? 이건 뭐예요? 램플리드 리듬 게임은 제가 또 못하는데 큰일났네 이거 근데 판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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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이건 매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판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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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오오 오케이 노래 맞추지 말 그냥 야오 고시나 위에 와 아니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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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눌렀스 판정이 매우 매우 그지 같아요? 왜 안나와? 나오고 있는데요? 전 안나오는데요? 왜 안나오지? 안나오는데 안나오잖아! 아 뭐야 왜 안눌려 아 주말에 알아서 들어오시면 돼요 디코방 제가 안 열어도 다른 분들이 열어주세요 하시면 돼요 맞아요 방송 외적으로 하시는 거는 디코 들어오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네 저랑 링크님이랑 엄지님이랑 네 제법에 방문 중이에요 이번엔 이번주는 7일 연속으로 방송키기 미션이 걸려가지고요 자신 있습니다 난 뭐하는거야 아무것도 안나왔는데 디코에 자주있는 인원이 몇명 있어요 주말마다 아 그래요? 별 없어요 그 일단은 그 검지님이랑 아니 노래가 뭐 시작이 됐는데 아니 나는 노래 뭔지도 모르겠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거 어차피 노래로 해도 아니 그 나리님 아예 채보가 안나오셨어요 네 아니 노트가 안나왔어요 이거 제가 보여주셨어요 네 그니까 한마디로 렉 걸렸다 버그 걸렸다 안돼! 그니까 어 나리님은 똥컴이다 아니 왜 그렇게 되는거죠? 왜 해석이 다 나쁘게 될까 대치님 그런 귀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어 그런 나쁜말을 하시면 곧씨나리가 좋아할 것 같아요 예 좋아합니다 다들 목소리 좋으셔요 다 빼고 아 그림 그리는거야 하필이면 또 아 이거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아 그래요? 맞아요 아우 아 컴퓨터로 하는거는 되게 어려워요 컴퓨터로 하는거는 되게 컴닝을 하면 되는거였구만 아잇 컴퓨터로 컴퓨터로 한 15초만 클릭해야 되는데 됐다 전 컴퓨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맨날 핸드폰으로만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 다 목소리가 좋아요 님도 좋아요 끝! 컴닝했어요 앞에게 잘 안보여가지고 앞에거 컴닝했네 앞에거 컴닝했네 앞에거 컴닝했네 전 삐삐쇼이 안들리는데 와 근데 로블록스 재밌어요 이거 정식 방송으로 해야겠다 그 재밌긴 한데요 잼민이만 없으면 재밌어요 아 진짜요? 수영을 잡아라 뭐야? 안녕하세요 구씨잼민이에요 아 이거 운빨 네 수장이 생산되거든요 재밋날이에요 이거 운빨이에요 네 운빨이긴 한데 이거 수정 나오는 스팟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정 나오는 스팟으로 갑니다 운 좋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업고 수정 나오는 스팟 여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뭐야 수정이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수정 구경이라도 좀 해보자 나와요 수정이 수정이 원래 Mhm 안녕하세요 지혜민이 댜스팟 brief 이렇게 된거 떨어지지도 못하잖아 여기 세 명은 갔겠네 네 명 왔다 렘람님 주 diesen이 형다리살기 왜 이거 못 하는거에요 사람들 아니 수정이 안보여요 수정이 어딨어 그 보라색 이거 색깔이 다양해요 아 보라색 õ 그리고 나오는 위치도 다 찾았는데 오! 회원님 오셨네 예에이 예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였구나 아니 회원님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못 깰까요? 그러게요 어 저기 캠프파이어 저기 있는데 왜 못 보는 건가요? 야 고스나리님 못 깨는 중이에요 지금 안 돼! 내 건데! 안 돼! 어 댕 재밌는데? 이거 랜덤 게임 되게 재밌는데? 근데 이거 처음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저..저기처럼 막 500판 하면 되면 없어져요 허둥지둥 이거 장애물로 피해가지고 1등 먹는 거구만 죄송합니다 먼저 1등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솔직히 말해 스페이스 연타하는 거 2등 게임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그냥 스페이스만 누르면 돼 앞으로 자동으로 가요 맞아요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못 깨는 게 이상할 정도에요 진짜 이러고 나 못 깰 거 같은데 마지막에 스페이스 연타하면 돼요 달려 등수 매기는 게 좀 이상해 왜냐하면 공동 1등이 아니라 갑자기 1, 2, 3, 4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고스나리가 그러면 1등 하겠네 실력이 되어야죠 그전에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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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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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이로 뚱인데요? 아 안돼 아 마지막에 걸렸어 아 이거에 걸리네 이거에 걸리네 못하시네 이제 아 안 걸렸으면 1등이었는데 오 아싸 아 젠다 아 아싸 3레벨을 되었습니다 3레벨을 되었습니다 와 어렵네 누구에요 쉽다고 하는 사람 1등 누구에요 근데 1등 누구에요 근데 어우 축하 축하 한 번도 안 걸렸는데 4등이야 근데 미니게임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건 뭐야 이거 그 키보드 연타 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브루마블 같은 거 있어요? 다 같이 할 수 있는 브루마블 아 아 근데 그거 비슷한 이거 에픽 미니게임즈 파티는 있어요 그거 마리오 파티랑 비슷한 거 오? 진짜요? 네 이거 최대 8명까지 될 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예요? 그냥 빠르게 누르면 돼요 네 연타하시면 돼요 오케이 으아 눌러 아이 QW 이한이 너무 빨라요 오? 골수 나리가 제일 빠르다 제발 레츠 고 오오오오오 눌러 왜 이렇게 빨라 오지 här 우와 우와 3등했다 오 손 아파 진짜 우와 3등했어 200m 는 어떻게 간거야 다들 다들 보였는데 정말 잘 눌러요 그래도 말은 가려... 말은 가려주지... 뭔 소리에요? 솔직히 그거 나왔으면 안돼요 아 제가 말 가려주지 못했나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말 가려주지 못했군요 아...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지? 처음보는건데 아 저도 처음봐요 이거 이건 뭐에요? 아 단대편으로 최대한 많이 돌아가세요? 오케이 자신있지? 자신있어요 자신있어요 시간 지나면 장애물이 많이 생길거에요 나와 어 잠깐 저 폭탄 아 한번 아 이거 계속 돌아가는거네 아 계속 돌아가가지고 한 몇바퀴를 더 돌아야되요 그 시간 끝날때까지 어 귀찮아 오 죽을뻔 저 폭탄을 조심해야되 아 뭐야 원카드... 어 깜짝이야 죽을뻔했네 원카드 없나? 우리 나중에 진득하게 같이 한번 게임할까요? 아 괜찮아요 어우 차절합니다 아니아니 여러분한테 얘기한거 아닌데 어 또 떠지은줄 알았네 뭐야 이거 아 뭐야 저거는 프리티님도 들어가셨구먼 아니 이거 아니 이게 뭐야 뭔데 이게 아 아 저 화염이구나 여타닉은 이걸 찍은거 아닌가 어 뭐야 나는 왜 죽은거지 이거 왜 안가져 진신재미... 운노가 진신재미있긴 한데 운노우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걸 해야지 뭐야 점프했는데 퓨터블리아님 죽는데서 같이 죽었어요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아 잠깐 지금까지 함께할필요는 없었는데 아 이거... 님들 이거하고 한번 마리오게임즈가 뭔가 한번 해봐요 궁금하다 맞아 그... 레...뭐야 저기 그...뭐냐 아 근데 시간만 오래걸리고 솔직히 시간만 오래걸리고 재미없어요? 전 드리추천... 전 드리추천을 안해요 왜요? 그... 해봤는데 재밌긴 한데 되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 그래요? 어차피 카트니까 뭐 그냥 결승전까지 꼴이라는거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아 그러면... 응 진짜 마리오파트랑 비슷해요 흐흫 비슷한데 그냥 미니게임이 여기 나오는 미니게임으로 도착했다 정도? 아... 코인만 그냥 코인 많이 모으면 되는정도 그냥 코인이나 차 같은거 자 내 길로 따라오라 어딘가 여기다 아 아니구나 자 오케오케 나 죽은게 아니었잖아 여기서 어디였지? 까먹었어 어 뭐야 이쪽 아니었어 아 어 뭐야 이쪽 아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비까비 협동게임이라 싫어 아니 협동게임 좋아하는데 고스냐님 협동은 안하려그러니까 문제죠 음 그쵸 맞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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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도 뭐 합이 잘 맞아야되 죄송해요 제가 합이 좀 안맞아서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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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눈치같은것도 있는데 저는 눈치가 잘 안되요 그렇게 잡으시가 저 고스냐인 아시잖아요 원래 의지를 잘 못하는거 요거 맥탈 조심하세요 요거 되게 잘 튕겨나갑니다 조심해요 천천히 가요 빠르게 가면 오히려 튕겨나요 저는 빠르게 갑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야지 뭐 재밌죠 빠르게 가는데 다들? 어 길선택지 길선택지 오 나이스 또 튕겼다 아이구 살려 달려 할려 예 헤헤헤헤 웰 던 웰 던 아쉽구만 진짜 카트로 카트로 치고 던졌다 야 이건 뭐 곧씨나니 게임이네 하나 둘 셋 넷 5등 했네 5등 했어요 제가 아 저거 그냥 순서대로 나오는거죠 어 저거 그 뿌리난 것도 순서대로 나와요 아아 다음 게임 뭐야 요건 처음보는데 뭔데 이거 나 오래됐나봐 나 늙었어 아 저도 늙었어요 대치님 우리 대치님 늙어었어 아이고 근데 나리님보다 젊어요 맞아요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하는거에요 근데 아하 야 왜 두명이 됐지 아 이거 곧 있으면 이거 점프대 생긴 점프대 밟고 챙기는거 올라가 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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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힘이 이렇게 들어가냐 내가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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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깝다 아 맞아 몇적인지 모르겠어요 와 진짜 아깝다 야 숨 참음 멋있게 맺네 오 깼다 이걸로 봐 경쟁하면 재밌을거 같네요 와 숨 참음 멋있게 맺네요 맞아요 맞아요 와 공주님 대치님이다 다시 힘해 에 에 여기 희미라구요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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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요 희미해 어디있어요 봐봐요 그 그 승우 상점에 칭우 희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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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친구 내놔요 희미해 희미해 희 Glen 희미해 희미해 희 희미해 네 안녕하세요 안녕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아 왜 안타져 왜 안 올라가죠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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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윤님보다 빨리 도착하자 이렇게 빨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될 것 같아요 어이 갑자기 습도가 느려졌어 뭐야 나 죽었어 저런 와 이걸 죽네 괜찮아요 제가 먼저 나오긴 했어요 죽어서 죽어서 나오긴 했어요 클리어는 아닌 것 같지만 죽어서 나오긴 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세요 다들 여러분들 좀 클리어를 좀 빨리 하란 말이에요 뭐하시는거야 지금 아 이거 뭐 이거 뉴비분들이야 이거 못하겠네 이거 여기서 나린님이 제일 뉴비인 것 같은데 아 저는 원래 뉴비고 지금 산이 보면은 나린님이 제일 못 이기셨거든요 맞아요 휴지 이해 이거 뭐야 난 수평 이해 밖에 못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적어있는거 보니까 일단 도드라는거 같은데 일단 점프맵 네 일단 점프맵 베이컨이 베이컨이 누구에요 베이컨이 어딨어 베이컨이 님 스킨이요 저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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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로블러스 재밌네 한국어 번역이 이상해 한국어 번역이 참 이상해요 왜왜 뭐야 이거 지오메트리 대신 부금인데 어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었어 이거 지오메트리 대신 11단계 부금인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옆으로뿐니까 너무 어려워 벤 왜 밖에 안나오세요 빨리 나와요 옆으로보니깐 너무 헷갈려요 어디 어디를 다 어디를 밟는지도 몰라 무슨 게임인지 몰랐어 РА도 네 저는 이걸 봤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공주님이 아니죠 이제 늙었으면 공주님이 아니죠 이제 님들 이제 딴거 하러 가봐요 뭐할까요? 그러게요 이제 나린님도 한번 노가다를 경험해보실 타이쿤? 노가다는 회사에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타이쿤는 인원제한이 있으니까 애매하고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나린님 친구 던지기 해볼래요? 네? 친구 던지기 아 나린님 던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야 이거는 나 나가려고 했는데 시작이 되버렸네 아 그럼 나가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군 뭔 게임인데요 이거 다 이용해가지고 아 배고파 공게임 자꾸 가자는데 공게임하면 안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제가 디코를 켰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들 도가 아 랩랩님 잘자요 아 밥 먹으러 가야겠다 예? 지금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드세요 어 그러고 보니 다들 안가 다들 어디 가셨네 저 이것만 하고 가려고요 이제 어 그쵸 저도 11시 반까지 하는 건데 뭐 뭐 할 건데요 근데 어 이제 씻고 자야죠 아니 아니 지금 대찌님 스케줄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뭐 할 거냐고요 게임 그러게요 대찌님이 방송인이 아니에요 아하 아니 근데 저는 노블럭스 요즘에 잘 안해서 잘 몰라요 아 그래요? 네 요새 무슨 게임 하시는데요 저요 원신이요 저도 원신해요 저 아 대찌님 저 자랑할 거 대찌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어제 제가 인증 한번 했었거든요 엘리니크님하고 몇 분 해가지고 네 잘했대요 칭찬받았어요 네 네 칭찬받았다고 자랑하고 싶어요 아이고 나린님 정말 잘하셨어요 뭐지? 이 기분이 나쁜거는? 네 아 나린님 정말 잘하셨어요 아니요 브레... 브레이키포인트 브레이키포인트는 뭐예요? 그 뭐 러시안 룰렛이나 그 게임같은 것도 여러개 있는데 그 중에는 뭐 이제 알았으니까 만들면 돼 브레이키포인트 비공개서버 만들기 아아 이거 돈이 필요하구나 비공개서버 만들... 아 근데 비공개... 비공개서버 만들때 어떤게임은 무료 없고 어떤게임은 돈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은 비공개서버가 아예 없는것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건 그냥 시작해야겠네요 그... 그... 가장 적은 서버로 갈수 있어요 그 서버에서 아 그래요? 근데 그냥... 랜덤으로 들어가셨네? 음... 이거 왠지 마피아 잡기 그런게임 아니야? 저기... 이거... 약간 마피아가... 이거 게임이 다...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 마피아 게임... 그... 그... 아니면 그... 그... 투표하기... 투표해가지고 뭐... 같이 뭐... 대결하기... 오오... 나쁘지 않네요 아니면은 뭐... 같이 뭐 서로... 누군가를... 서로 이제... 이제부터 서로... 죽여... 죽여나간 게임같이거든요 오오... 다음판에 같이하면 됩니까 네... 게임이야... 많이 다양해... 야 이런 갓게임을 몰라보고 있었구만... 솔직히... 솔직히... 투자했던 이유가... 아... 맵 깍혔어... 예... 저는 주식하다가 로블록스에 투자했다가... 덩망해가지고... 아... 맵 깍혀서 못 들어가요... 누굴 죽일 것인가 이거... 자...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했으자... 아니! 누가 돌아가신거야? 못 들어가는데 나? 일단은 2판 하시고... 하리야오? 공개적으로 처리하기로... 뭐야...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잖아... 한 분 한 분씩... 이거... 그... 총이 불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총이 쏴질 수도 있고... 어어... 아... 총이 그... 그... 그리고 그... 시크릿이나... 퍼블릭같은거... 그... 어... 오오... 나리님이 한 명 죽였어... 당연하죠... 당연하죠... 골피나이가 주인공이라니까... 이거 그... 러시아 눌렛이네... 러시아 눌렛... 러시아 눌렛인데... 님들 다들 나리님만 고르죠? 아 그러지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안돼... 그러지마요 진짜... 누굴 죽이지? 누군든 모르겠지만... 지질거린다... 지금... 금강상천님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게임 있으면은 언제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잖아... 나리님이 죽었다... 아... 젠장... 끝까지 살아남을 지켰는데... 아쉽네... 여러분한테 골피나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다... 이게... 잘한다... 뭐다... 하는게 아니라... 그니까... 실력이... 실력이... 반영되지 않으니까... 잘한다고 하는거죠... 제가... 실력이 반영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강당할다라고... 죽을수도 있고... 할수도 있고... 나리님... 저 못들어가야 거기... 방이 꽉 찬거 같아서... 아... 그래요? 좀 나가지 뭐... 네... 그럼 제일... 제일 적은대로 들어가야겠다... 제일 적은데... 서버 들어가가지고... 네... 그니까... 근데... 다 많은데? 레닉타순... 올린타순으로... 다 많은데? 예... 플레이에스... 다 많은데요? 네... 플레이에스... 레닉타순이라고... 그 기타 서버... 엘린크님이... 여기 계시긴 한다... 근데... 거기도... 사람이 많거든요... 레닉타순이... 레닉타순이라고... 그... 바로가 있는데... 거기... 모르신... 모르신... 오름차순으로 바꿔요... 그건 또 뭐야... 엘린님이 나가서... 들어왔을 뿐이거든요...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냥... 엘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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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찼어... 꽉 찼어요? 엘린이... 엘린이... 과연... 누가 먼저 죽을까? 일단... 고... 시나리는... 먼저 죽지 않아... 왜냐... 내가 주인공이니까... 저... 저... 저런... 저런 말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죽건데... 그러지마요... 흐흫... 과연... 누가 죽을까... 초간걸리기 같은거... 어? 이젠 나린님이 고르는거요... 오... 나린님 이겼어... 플레이어가 생조했습니다... 야... 이거... 총만 있는게 아니었네... 이거... 칼도 있고... 아... 기타 서버있잖아요... 아... 오케이... 끝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어... 그래도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오늘 처음 오셨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람 없는 서버가...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제일 적은 서버가... 아... 나린님... 나린님... 죽어어어...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 본심이... 예... 아... 본심을... 여기서 또... 칼... 칼 던진다... 칼 던진다... 잔인하다뇨... 생존 게임이에요... 아... 제가 못 살면 살리는 걸 어떻게 해요... 네! 만들었어요... 이따 카... 개인 카톡으로 저한테 비번 물어볼게요... 지금 말고요... 이 정도면 내가 1등 하겠는데? 어... 응? 파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아아... 아깝다... 아아... 아깝다... 와아아아... 아깝다... 잡을 수 있어는데... 저 칼 던질 수도 있어요... 그... 어... 아직 우리... 돌아가셨잖아... 딴방? 딴방? 딴방... 딴방 들어가는 그... 사람... 사람 없는 쪽으로... 밝은 게임 없어요? 밝은 게임... 밝은 게임은 어때요? 밝은 게임 없애요? 밝은 게임 없애요? 밝은 게임... 좀 희망과... 골스나리처럼 희망과... 저기... 뭐가 넘치는... 그건 좀 아닌데... 네... 골스나리처럼 하는 거면은... 그니까 뭔가 넘치는... 네... 네... 희망과...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네... 희망만 넘치는... 희망이 넘치는... 희망과 환상이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밝아요? 오징어 게임이요? 일단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해...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 게임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네요... 왜요? 오징어 게임이 약간 뭐... 친구들하고 누구랑 같이 뭐... 취하는 말이... 맛이 있군요... 음... 무슨 게임 있는지 보자... 아니... 제노시 아니야? 술래잡기도 있다... 아니 시청... 아니 죄송합니다... 네... 시청자분... 이건 뭐야? 이거는 그거 아니야? 저기... 과일전장인데... 왜... 그거지?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거일 수 있군요... 아니요... 가차는 별로... 제가... 저기... 뭐냐... 플셰카라든가... 이것저것... 다 안 꾸미고 다니는데... 심지어... 제 실제도... 그렇게 꾸미고 다니진 않아요... 그거까진 알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TMI였어요... TMI였다고요... 혹시나... 고스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지... 우리 공주... 아니 대찌님... 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오... 타르탈리아 자마터리... 완전 보석... 완전한 보석...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게임... 아 카즈아... 목요일날... 카즈아 목요일날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진짜? 그쵸... 목요일날 오잖아요... 이게 지금 목요일날을... 원신으로 할 건데... 방금... 아 목요일... 목요일날이 맞나... 잠만요... 지금 수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수요일 업데이트에요... 아니 근데... 원신은 수요일 업데이트... 원신은 언제든지 수요일 업데이트... 총게임은... 총게임은... 아시늘만한 게 없지... 아시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유... 아니 잠깐 잠 눌렀어... 오케이... 이것도 서버 만들 수 있나? 가차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면은... 아 이것도... 제가... 제가 알기로는... 목요일날에... 그... 3점... 아... 그... 버전 전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수요일날에... 후반이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정확히는... 목요일날... 는... 확실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요... 모든 업데이트는 다 수요일일 텐데요? 그런가? 돌구내니 잘자요... 수고하셨어요... 총게임 한번 하자는데... 아시늘로 한번 가죠... 목요일에 업데이트하는 건 좀비구입니다... 그쵸... 아... 화요일인가? 화요일... 화요일인가? 원식은 전부 수요일이에요... 원식은 전부 업데이트하는 날은 전부 수요일... 잠깐만요... 열아홉시군... 셔워브라우저... 네... 다들... 차라리 비스타... 총게임인데... 어? 여기 차라리 적응되있다... 저 따라 들어와요... 저 따라 들어와요... 1차는... 1시 아니면... 11시 업데이트 돼요... 어허... 아... 내일... 내일인가? 내일인 것 같은데요? 아... 카드 안 오는 거 내일인 것 같은데요? 어... 벌써요? 내일... 내일 아닌가? 잠깐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차가 안 끝났잖아... 가차... 가차 잔려 기간이 19시간 38분인데... 지금이 11시니까... 지금이 11시니까... 저 19시간... 그럼... 19시...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니까... 와... 수요일인가? 수요일 맞죠... 그럼 목요일날 하는 게 맞죠? 아마도... 오후에요... 2차는 무슨 오후에 업데이트돼요... 맞아요... 2차... 근데 업데이트하면은 뭐 이렇게... 주는 거 없어요? 업데이트... 그... 버전 업데이트하면은... 600 원석 정도를 줘요... 아... 원석... 리듬코드 300개랑... 그... 점검 시간 300개 해가지고... 600개 줘요... 음... 그... 가차 하는 것만 맡기는 거지... 이벤트는... 그쵸... 제가 이거...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내려서 올려야 돼... 그러면은... 이제 괜찮습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신경 쓰지 못했거든... 이제부터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저거 보임물밖에 없어가지고... 하기 싫은데... 총게임은 보임물비 판치는 세상이라... 맞죠? 이게 바로... 고스넬의 진정한 실력... 고스넬의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고스넬의 진정한 실력...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오케이라뇨... 응원을 해야죠 지금... 고스넬의... 이겨라 응원을 해야지 지금... 고스넬의 죽자마자 오케이가 어디있죠... 어... 저는... 나린님 나린님... 왜요? 그 원신 가차주기 찾아보니까 버전 바뀌는 거면은 전달 4시에 방 빼고 점검 끝나면 갱신이고 전후반 바뀌는 거면 7시에 바로 갱신이라가지고 바로 내일 가차가 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일 가차가 바뀌는 거예요? 네 내일 가차 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내일 원신이네 네 전후반 바뀌는 거면 7시에 바로 갱신된대요 어차피 제가 9시에 방송을 하니까 아니요 9시만이 남는다는데 내일 가차가 온다고요 말이 안 되는 아이 그 원신 공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요 봅시다 카즈아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카즈아 나오는데 막 치치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니겠지? 목둘로 해가지고 8시에 10시에 잠만요 찾아보고 올게요 자 일 좀 하세요 일 좀 해요 찾아봐요 빨리 일은 열여있다 하하하하하하 카즈아 기원 기간 2023년 6월 13일 19시부터 2023년 7월 4일 3시 59분 59초까지 한국시간 네 내일인데요 어 나 총 없어 총 없어 칼로도 가능해 칼로도 가능해 칼로도 가능해 잘하시는 건 버전업 그거인 것 같아요 잡았다 칼로 잡았다 아무튼 나린님 바로 내일 카즈아가 와요 알겠습니다 아휴 또 하면 돼요 내일 아니면 또 목요일날 또 하면 되지 뭐 어 제가 일주일 내내 방송인데 갑자기 왜 사람을 왜 갑자기 사람을 나쁜 사람만 내고 있어요 나린님 왜 왜 왜 왜 왜 왜 E 나쁜 샴을 만드렸네 누가 제가요? 나쁜 샴을 만든적 없어요 제가 나쁜 샴이 되긴 됐지만 지구어 내일 업되시고 내일 카즈아 바로 복합 뜨면은 네 뽑을 수 있는거잖아요 네 오케이 좋아 내가 지금까지 원섭하고 얼마나 모았는데 얼마요? 지금 원섭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70연 돌릴 수 있을걸요? 간천장.. 간천장에 확천이에요 에? 그.. 픽들 한번 났어요 아니면은 히다 뽑고 아예 새로 뽑는거에요? 난 이해가 잘 안됐어요 그니까 히다를 뽑고 다른 우선 캐릭터를 뽑았나요? 아니요 히다말고는 더이상 안뽑았어요 이번에 저기 나왔던 애들은 안뽑았어요 아 그러면 반천장이네요 왜요? 아 그.. 50% 확률로 카즈아가 뜨구요 50% 확률로 픽들이 떠요 근데 치치면 진짜 치치면은 진짜 완전 울거하나 로블럭스 재밌다 로블럭스 오징어게임 어떠신가요? 오징어게임 한판 더 할까요? 사실 괜찮은데 뉴비가 아니지 이제 뉴비가 아니죠 오징어게 한판만 하고 그 다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알았으니까 서브 한번 볼게요 만들 수 있는지 먼저 보고 없구요 야 근데 이거 돈은 어떻게 버는거에요? 이거는 사는거죠? 돈 계좌로 그 계좌같은거 해가지고 계좌로 결제하면 돼요 돈까지 투자하면서 게임하고 싶진 않다 투자같은 화일이구나 네 이제 끝나 어 어디갔네 에이 에이 나 하나 들어오게 그렇군 자 다 들어와요 이거 맞판입니다 뭐야 시작됐어? 아 나 와이크 꺼야겠다 기 빨린다 사람들 말하는거 거기 거기 바로 들어오면 시작하는데요 아하 그럼 다 시작이 되는거에요 여기 계신 분들? 방금 전에 발음이 좀 이상했다 어 아 자 제시번호 참이사 고시나리입니다 나린님 거기 들어가시지 에? 왜요? 그 어 이해하실거 맞죠? 거기 들어가면 시작된다는거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 시작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 어때요 뭐 제가 다른 사람들 뚫고 살아라면 되는거 아닙니까? 간단한 문제죠 뭐 음 네 파이팅 제 실력이면 이분들 꼴등을 만들 수 있어 제 실력이면 나린님이 꼴등이 되지 않을까 조용히 하세요 그 팩트 폭력은 안됩니다 예 하지 마세요 아파요 맞는 말은 아니지 않았어 검은콩이 들어가지도 못했대 뭐 지금 다들 다들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맞아요 다시 다시 만들게요 그러면은 만드는게 아니고 다시 하면 돼 다시 들어갈게요 바로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와야니 와야니 가시마시데 쇼 데 도우야 때 그 정도의 높은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리고 그리고 그 뭐지? 무신도 무신도 시때모 아 다 잊어먹었다 호쇼 시때 이마스요 또 도이유고토 마 마타 데스 야 진짜 일본어 공부해야겠다 영어하고 일본어 공부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아 영어 싫어 들어가시죠 다 들어오신거 맞죠? 네 검은콩님도 들어오셨고 다 들어오셨죠? 에이징 에이징 다 나왔나요? 하 하 검은콩님 윙 윙 어 또 버려졌대요 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마팔인데 검은콩님 버려지면 안되니까 다시 한번만 더 할게요 저기 다시 들어 다시 들어오세요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르겠다 난 그럼 돼지인프를 꺼놔야겠다 안들리나봐 자 자 들어오세요 들어와요 1분 40초 남았어요 1분 40초면 전부 다 안되 아이 달리는 키도 있네 다음 턴에 저 로딩이 안됼 맛판 할 theorem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고슈네라를 1등 고슈네라가 1등 하면 이거 금방 끝난단 말이야 안 끝난단 말이야 내일 카즈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늘 원신하십니다 오늘 원신 해야죠 카즈아 복학 뜬다는데 카즈야.. 예.. 카즈야 뽑으러 카즈야! 죄송합니다 인스타 피가 뭐가 뽑으려고요? 그 3.8? 픽돌.. 픽돌 얘기하지 마요 자꾸 픽돌 얘기하니까 치치라고 하잖아 제 그 소개랑 못 보셨어요? 치치 다메다메 치치 다메다메 라고 했다고요 제가 치치야 사랑해 원신에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 불문율에 곧씨년에 때 생길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아니 그 불문율이라는 게요 원소에 따라서 원소에 맞는 상시가 자주 뜬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픽업이 아야카라는 캐릭터가 어른 온 사람 말이죠? 그걸 뽑으려고 할 때 치치가 뜬답니다 근데 카즈야는 봐라? 만약 카즈야를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에 맞는 상시케인 진이라는 캐릭터를 뽑게 되실 거예요 진 카즈야 다 있어요 그냥 뽑으면 뽑히는 거지 이게 질문율이라는 게 있어요 어 그래서 근데 나이님이 나이다 뽑으실 때 똑같은 풀속성 30K인 타이날을 뽑았잖아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저는 야란을 뽑을 때 왜 치치가 떴던 걸까요? 치치.. 치치 아이시대로 아니에요? 예 힘엔.. 치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치치 생각보다 뉴비 때 잘 썼어요 근데 귀엽긴 한데 성능이 부려서 그렇지 어.. 아예 뉴비 때 성능은 좋아요 한 30렛? 그 정신.. 정신 심리 하지 마시고 아 그 저.. 다시 만날 거였나? 그거 비경될 때 치치 써가지고 깼어요 아 그래요? 진짜로 뭐 이번에도 또 치치 나오시겠네요 아 저 카즈아 솔직히 넘길까 말까 생각 중이긴 해요 아 그래요? 저는 카즈아 아니 이번에 그 번개 원소 그 뭐냐 뭐죠? 그 어디지? 이.. 뭐지? 이나즈마? 이나즈마 하는데 카즈아가 멋있게 나오더라고 아.. 음 예 그 카즈아를 뽑으려고 그 전설 인물을 하면은 아 멋있게 보일 수도 있긴 합니다 라이덴 라이덴 라이덴은 꽤 세던데 네 라이덴 솔직히 카즈아보다는 라이덴 근데 라이덴이 라이덴이 진짜 깨기 진짜 힘들었어요 와 첫번째는 그 그냥 내가 인터넷 보고 알았다니까 그냥 넘기는 거 그거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깨는 건데 그 목숨을 네 개를 주더만요 아 네 개를 줬어요? 네 네 개를 줬어요 목숨을 그래가지고 혹시 그 목숨 네 개를 다 쓰고도 못 깨셨나요? 솔직히 두.. 이틈만에 깼거든요 첫번에 못 깼어요 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애들 레벨 다 올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혹시 레벨 하향 추정하는 거 있는지 물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나린님 몇 레빗이시지? 제가 평균적으로 지금 렙 60종 뭐 모험레벨이 몇이지? 45였나? 45? 45만 하향 추정할 수 있을 텐데 25였나? 45였나? 아무튼 45겠지 뭐 25였나? 45 아니에요? 45인가요? 네 그럴 거예요 아마 더이상 레벨.. 그 모험레벨은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그 모험레벨 캐스트가 있는데 전에는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아니까 예 안하는 거예요 아 저도 솔직히 45렙 때 안 올리고 지금이 딱 적당해요 레벨이 라이다 뽑고 뭐.. 릴루 계약과도 안 사가고 라이덴까지 키운 다음에 어느정도 레벨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다시 이제 올릴 생각이니까 그때까지 뭐 전설 근데 월드 임무를 너무 많이 열어놔 가지고 전설이 중간중간에 막혀요 전설이래 저기 아 보통은 보통은 그 월드 임무가 전임 때문에 막히지 않나요? 월드 임무 월드 임무 하다가 마신 임무가 막히는 경우도 월드 임무 제가 뭐 열어놓은 것 때문에 누가 막 비고 막 뭐 하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전임 아니에요? 그런가?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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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좀 움직였는데 찾았다 좀 움직였는데 찾았다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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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자 고시나리가 창의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멸망했어요 네 고시나리가 창의권이하니 월드 캐에서 목소리가 나오나요? 목소리 나왔나? 모르겠는데 월드 캐는 안 나오고 전임이랑 전선임무에서만 나와요 그리고 이벤트 스토리 몰라요 저는 그것까지 안 따졌는데 안 나오는게 있고 나오는게 있어가지고 안 나오는가 보다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어쨌든 내일 보면은 고시나리 많이 키웠다는 거 뿌듯해 하실 겁니다 대치님 네 이제 알고 안 이제 예전에 모르고 모르고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알고 안 하는 거니까 알고 안 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지금 더이상 월드 레벨을 올리다가는 죽어요 저 안돼요 딱 이정도에요 딱 저는 나 이따 나 소리쓰시면은 괜찮을텐데 올려도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그 뽑기하고 나머지는 좀 재료 좀 모아주는 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 음 네 성유물 돌려야죠 그래였긴 해야죠 네 솔직히 성유물 네 성유물 필요하긴 해요 그 캐릭터마다 그 성유물 세트가 따로 있더라구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세트를 맞추려면은 또 그것도 또 그걸 해야되더만 저기 그거를 어쨌든 가차를 돌려야 되는구만요 이거를 에 근데 일단은 마린님 네 성유물을 캐치기 전에 캐릭터 레벨을 올리시고 그쵸 캐릭터 레벨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거 특상 레벨을 올리시고 네 이제 세가지가 다 완벽하게 됐다 그러면 이제 성유물을 도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됐다라는게 어느정도를 말하는거죠? 플랩? 적어도 특성은 6까지 찍어주시구요 네 그 다음에 레벨은 한 80? 그럼 레벨을 레벨을 올려야 특성이 올라가는거니까 어쨌든 레벨을 올려야 네 레벨을 올려야 특성이 올라가고 그리고 무기랩도 한 60에서 80 정도? 그렇군요 네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근데 대치님 몇시에 주무실거에요? 저요? 네 이제 곧 아 그래요? 네 원시 어차피 내일 보여드릴거니까 뭐 오늘 굳이 안보여도 되니까 네 맞아요 폐헌님 말씀하신거 저거에요 뭔데요? 그 폐헌님 채팅창에 말씀하신거 어 아직도 방종 안하셨네 이제 곧 방종할거에요 이번판하고 음 오 음 음 불쌩하고 왔는데 이런 이런 화요인님 배신자 감히 곧스나리를 버리고 풀쌩하러가 잘하셨네 아주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네 음 그 출석체크 안한거 보충출석을 한 번 할 수 있어가지고 보충출석해가지고 받고 맞다 나도 출석체크를 아는데 봐봐요 봐봐요 고씨나리가 얘기 안했으면 출석체크 못하고 넘어갈 뻔했잖아 아이고 고씨나리 덕분이라고 얘기하세요 고씨나리 덕분이에요 고씨나리님 팬이에요 한번만 해주세요 고씨나리님 안티팬이에요 나리님 나리님 저 원진 저 중요한 순서가 후반에는 그렇지 후반 가면은 이제 무기랑 성인물이 다 무기랑 성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아 그래요? 애들보다 무기랑 성인물이 제일 중요해요 성인물은 더 강해질 수 있는 거래가 있어요 공격력 올리는게 있고 방어력 체력 이렇게 올리는거 있더만요 네 걔네는 거의 무기는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는거고 성인물은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는거 네 더 확실하게 강해질 수 있는데 훈발이 좀 많이 필요한 아 고씨나리가 내일 운이 좋을지 안좋을지 모르겠다 어런 카즈아 카즈아 청록셋이었나? 카즈아는 원맘 위주로 청록셋 아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었구나 이제 여기서 깨지면 이제 죽는거죠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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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흐헤헤헤헤헤헤헤 사이트있고 거의 매일 그런 분들이 하셔야지 채팅을 자주 하시고 할 때마다 오는거 같은데 디코에서 자주 노시고 여기서 저보다 많이 있던 사람이 QWEI님 정도밖에 없을걸요? 어 맞아요 QWEI님 iti- 324 어디있어 Q.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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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밟고있어요 근데 Q.325at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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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 아 그렇게 밟다가 저기 왼.. 흔모같이 날아가는거 못보셨습니까? 네 아니요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세번째 게임이 줄다리기 였나? 세번째 게임이 뭐지? 줄다리기 아니에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맞는거같은데 팀이 정해져있는데 팀이 정해져있는데 팀이 정해져있는거 일단 우리팀에 제가 아는분이 안계신다 아직 QW님 계신다 근데 이거 아는척하다가 내가 먼저 죽는거 아냐 팀원 어떻게 아는거에요 근데 팀1, 팀2, 팀3, 팀4 ience 팀3 тогда 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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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반대에요 어떻게 해야되는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에요 근데? 뭘 눌러야지 되는거야? 설명을 좀 해줘 지금 줄달리기 되고있는거 같은데? 이거 딱 맞춰서 해야되는거네 딱 초록색 선있거든요 저거 딱 맞춰서 해야되는데 상대편이 지금 다 달고있거든요 어? 나 죽었다 아 나 3팀이 아니었구나 참 나 4팀이었지? 어차피 눌러도 안되더라 아니 라디니 1팀 1팀 자 1팀이었나요? 아 1팀이었구나 1팀에 대결중 저거 그 초록색 선 위쪽 딱 닿을때 누르시면 되요 어떻게 눌러야되요? 초록색 선 그 위쪽 선있잖아요 거기 초록색 가장 가까운 선 딱 눌러야되요 그 왼쪽 70있잖아요 저거를 저 팀한테 주면 되요 아 초록색이 가장 큰 힘이에요? 이겼네 오 좋아요 이거 이제 이기겠구만 설마 이대로 대결하나? 아니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 다음라운드로 넘어가요 아 한분은 또 튕겼다 지금 그 다음라운드가 구슬치기거든요 구슬치기 구슬치기? 지금 저랑 같이 캐나 남으신 분 QW하니 말고 다른 분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면 그 유명한 그거거든요 그 유명한 투명다리거든요 구루 구슬게임 screams 음이이이이이이! 구읏 신lass 상금 9920 블렛빛 님도 살아계시네. 좋아요. 일단 고시나리도 네 번째 게임까지 왔다는 것 자체 기적입니다. 야 솔직히 나 그 뭐냐 저기 그 깨기는 좀 힘들었는데 그거 빼면은 괜찮았습니다. 라이덴이요? 이제 유튜브까지 시참 범위 늘려야 되나? 뭔 소리에요? 누구란 별이지? 이건 뭐에요? 구슬치기 같은 거 있군요. 시간 지나면은 랜덤으로 팀 정해줘요. 아 진짜요? 모르는 사람이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우리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우리 끝까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모르는 사람끼리. 자 모르는 사람끼리. 클래식으로 해야 되나? 그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 그래요? 그때는 그 짝수 홀스 맞축이고 클래식은 그냥 원조 방식으로 한 거고 유튜브로 갈려고요. 아 그 뜻이구나. 과연 누구랑 붙을까? 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네. 키더빌리아님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겠습니다. 만약 10라운드 이후에 10라운드 이후에 누구랑 붙을까? 뭐야? 뭐야? 나 누구나 내결르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굿을 다 내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굿을 다 내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사격, 사격. 알아요, 알아요. 사격해가지고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대방 구슬. 맞추면 그 구슬. 떨어진 것만큼 구슬 다 가져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오케이. 근데 저는, 근데 저는 프리패스 했어요. 맞네, 맞네. 하나씩 가져가는 거네. 그 나가는 거 하나씩 가져가시는 거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안 보여요! 근데, 근데 저 프리패스 해가지고 그냥 강제로 그냥 힘 안 해요. 아! 좀 더 세게 할걸. 실수했다. 저, 저기 실수했다. 아, 가져갔다. 잘 안 보여. 스위치 카메라 눌러가지고 사격, 그냥 누르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격만 하시면은. 저 죽은 거예요? 아니네, 깜짝이야. 놀래라. 어? 야, 기술인데 저 그냥 가져가면 될걸요? 한 번? 시간? 지금 그냥 붙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아직도 붙고 있는데 네. 아, 죽는다. 아, 빠이! 휠, 휠 마우스를 앞으로. 아, 그걸 몰랐네. 나린님, 간단하죠. 제가 QWI님 보려고 플레이 보려고 일부러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청자분을 이렇게 잔인하게 차라리 제가 죽어하죠. 엄청 열심히. 근데 지금 시청자들이 지금 나린, 나린님이 сейчас 밟고오세요. 조용히하세요. 나린님 они 쎈요이에요. 조용히 해요. 아주 bat undergo 다들 팩트폭력 지금 유리가리, 유리도는 유리가리 한쪽은 진짜 다리, 한쪽은 진작일이고 한쪽은 부서지는 길인데 근데 그거 구별을 못할걸요? 네 그거, 그거 봄수로 안돼요 원래 봄수는 안되죠 블랙배이님, 올라가십니다 네 근데 이거 다 죽어도 안되겠는데요? 다 죽어도 이거 벗길 것 같은데요? 잠깐 좀 이따가 운만 좋으면 되죠 뭐 그냥 운 운빨 믿고 가야되죠 뭐 운빨, 누가 먼저 가는지가 중요한데 보통 이렇게 되면 곧씨나리가 되는데, 먼저 가면 되는데 운빨이니까 야, 4명 원래 끝에 4명밖에 안남아요? 그쵸? 아니요, 아니 원래 사람, 사람 수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거는 근데 다리는 고정인거 같애, 이 게임은 빛나는 유리는 안정에다 패턴을 외울게요 빛나지가 않는데? 첫번째는? 저쪽이네 딱봐도 왼쪽이네 네 일단, 일단 두번째는 알겠고 첫번째는 어디지? 빛나는 유리가 안전한거 아니에요? 뭐야 오 일단은 여기는 정답이고 뭐가 뭔 차이가 있는거야 도대체? 네 아이고 어허허허허허허 왔어 왔어 그, 그, 뭐 초록색, 그, 아 뜨거든요 그거 봐 아아 초록색으로 구별하면 되고 흐흫 흐흫 그치 구별하면 방법이 이젠 몰라요 뭐야, qw이 아님 떨어지신거구나 이런 안 알려주지? 불길한 느낌이? 아이라안 아이라안 야 이제 목중 두개 남았네 야 블랙빛 검콩님 화이팅 점프 배 실패했어 야 다 실패했네 아쉽네 큰일났네 재밌긴 하다 근데 진행자가 너무 난데요? 응 일단은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많이 하셨구요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